아, 만두 맛있겠다. 그런 거 좀 재미있게 놀다 온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저는 상황이 갔을 때 이거한테 안 맞는 음식이 없었어요. 다 맞더라고요. 맞아, 맞아. 또 보고 싶다, 그거 보니까. 나도 지금 설레었어요. 또 보고 싶으면 진짜 좋은 조회를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도착했는데? 이거 아는 안짜야, 써빨리가 어드벤처. 짠수한 체험. 그렇지? 짠수한 체험. 역시 캐나다에서 그렇죠? 어, 그래요. 언어민이야. 이쪽인 거 아니에요? 이거구나. 아, 입구라고. 아, 그래. 입구, 엔트러스. 엔트러스. 아, 저거 알지. 야, 뭐 시청자들이? 우리 영어 되게 잘한 줄 알겠다. 맞아, 맞아. 저기 터널이 있어. 저기 강 아래로 터널. 오, 내려가, 내려가. 진짜, 진짜 잠상이야. 오, 그래. 아쿠아리움 같지 않아요? 아쿠아리움? 진짜 말도 돼. 수족관 같은 느낌이야. 아쿠아리움 같지 않아요? 어린이용인 거 같은데요? 어린이용인 거 같은데요? 어린이용은 아닌 거 같아. 그린 그레제는 것도 아기들용이야. 나는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감흥이 없애서. 나는 어린이라서. 아기 감성이 있어가지고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진짜. 아, 이게 돌아가네, 이렇게. 난 어떻게 돌까 했는데 이렇게 싹 쳤잖아. 어린이를 더 좋아합니다. 어른이라며? 아니야, 내가 돌. 어린이용이 형. 기계학적으로 봤을 때 신기하다고. 한 칸 한 칸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오, 신기하다. 자기들끼리 인제. 이거 그냥 이렇게 탑 거야.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탑 거야. 아니, 무슨 지금부터. 오, 무슨 옛다, 옛다.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왜 킹스맬 아냐? 어, 비슷해요. 백북서. 네, 백북서. 네, 백북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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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만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앞주에 이렇게 하면서 15원 간 초월하는 거잖아. 타이버시, 타이버시. 딘디는 클럽인 줄 알았죠? 네. 아, 네, 네. 두 명이 너무 좋더라구요. 딘디는. 시내에서 차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맞아요. 후동에서 Y탄까지 건널 수 있어요. 금방 갈 수 있어요. 저게 한, 거의 한 시간 절약된다고 하더라구요. 어, 맞아요, 맞아요. 타이버시, 타이버시. 타이버시. 100년 전. 정확히 98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대박이요. 그리고 싹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지금 광복한 지 딱 98번째 3.1절이잖아요.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년 뒤가 100년 전이에요. 맞아요. 아, 왜 이렇게 있네. 공방이 하고 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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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저런 느낌이 나요? 이건 CG죠? 아, 근데 진짜 저런 느낌이 나요.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오, 신천지로 떨어졌어. 완전 무릎 같은데요? 최고야. 아니, 그대로 우리나라 강남 일대. 그렇죠? 명동 일대. 명동 일대가 아닌데. 완전 여기. 젊은, 젊은 층들의 가장 핫한 장소입니다. 지명 이름이 신천지인 거죠? 네, 맞아요. 외국 분들 많이 가시는. 네. 분위기 너무 좋아. 외형 건물은 예전 것을 그대로 잘 보존을 하면서. 근데 현대 것들도 좋아했어요.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아, 진짜 모던하게.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냥 이 커피 이렇게 들면서 고르니까. 네. 너무 좋다. 아, 그럼. 근데 내가 커피 먹자 했잖아. 그래서. 진짜. 고맙다. 고맙다. 그래, 그럼. 그래, 그럼. 야, 또 이제 너네 낳고 있잖아. 주, 주, 주. 주, 주, 주. 다 해야지. 아, 둘은 신났는데. 제 노래 중에 커피라는 노래가 있었어. 저희는 신났습니다. 저기가 약간 쇼핑걸이에요, 그리고. 저 딘딘 선글라스 우리 엄마도 있는 것 같은데. 딘딘 선글라스 우리 엄마도 있는 것 같은데. 딘딘 선글라스. 아, 잠깐만. 왜, 왜, 왜. 우리. 우리 그것 때문에 왔는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깐만. 임시정보 가려고 왔는데 지금 너무 쇼핑하고.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지나왔어요. 지나왔어요. 어? 뭐야? 어? 지금 얘기하다가. 네. 임시정보 청사. 교수님도 모르고 지나오신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신. 막 이랬잖아요. 네. 신천지 바로 이 맞은편에. 이 상해 임시정보 청사가. 아, 저거 그러니까. 미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저 건물이에요. 어머. 네. 아, 여기. 아, 근데 너무 저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없게 있어요. 그냥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너무 길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제가 신천지를 갔다 왔는데도 몰랐어요. 아, 그러네요. 우와, 이건 진짜. 그냥 진짜 스쳐 지나가기 되게 좋게 돼있다. 정말 거리 한복판에 이렇게. 어머, 어머. 여기. 여기. 너무 아쉬운 건 진짜 웬만한. 커피숍도 눈에 띄게 만들어 놓는데. 저긴 진짜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네. 여기. 그냥 도시도 눈에 띄게 해. 그래도 조선진과 연인은 무엇이 될까. 한 명이 잘하고 사면 안 돼요. 만난ة. 아 그건 나중에 시험을 해서 봅시다 유료입장님 여기 일단 딱 보세요 대한민국 여기 일단 오면 진짜 회신이죠 회신 예전에 임시협국 진짜 임시협국 네? 임시협국 총살 지금 그 같은 곳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요 그 장을 줘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협소하고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임시정부인데? 네 맞아요 정부인데 정부가 아니에요 런대에서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임시정부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저 되게 큰 줄 알았어요 정부라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너무 고생하세요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좁은 계단으로 예산에도 이동했을까 조심해요 조심 조심 딱 한 명 정도밖에 못 올라가네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집무실이에요 네 지금 딱 와 밀랍 명 저런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여기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구나 왠지 왠지 오히려 뭔가 느껴져요 아 진짜 여기도 엄청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들이 이게 상황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 아 그때 나라를 아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뺏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나라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이 멀치도 얼마나 다 썼습니다 그런 거든요 네 참 그렇죠 와 진짜 이거 몇 명 없어? 아 임시정부들이 나라를 제약했으니까 네네 여기 특히 이쪽으로 우리 두 분 그죠? 우리 출발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잖아요 네 네 저 사진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저거 이봉찬 의사랑 윤봉길 의사가 의거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네 활짝 웃고 있어요 표정이 너무 대단해요 그날 새벽에 출발하기 전에 폭탄 들고 찍은 건데 네 너무 신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 그렇더라고요 두 분과 굉장히 밀접한 곳을 이제 방문할 거예요 오 정말요? 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한인 애국단 활동의 본부입니다 좀 있으면 그 장소가 공개됩니다 사진 찍었다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여기서 바치겠다라고 아침에 인사를 하는 네 맞습니다 이야 아 반성하게 되네 반성하게 되네 반성하게 되네 자 자 가보자 와 근데 아까 신경을 먹었던 거 왜왜? 그 의경하러 가는 새벽에 사진 사진을 쓴다 어떻게 그런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그런 자신감 미소를 맞죠 약간 정경 1등하고 마라폼 1등하고 지금 표정으로 그러니까 저 표정이 사실 나오기가 어려울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비장한 모습 웃으면서 찍었던 사진 그렇죠 그렇죠 그곳을 지금 방문하고 나도 좋습니다 찍고 싶어 어? 그 장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 거기가 거기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어요 정사가 아니고 하지만 아까처럼 그런 관광지 이 쪽이 아니라 이 옷은 지금 인가기 때문에요 아 그렇죠 조용히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진짜 이 옛날 그대로였던 이 남성스러우라는 생이네요 저 사관을 갔는데 진짜 이런 것을 한 번은 못 갔네요 진짜 발전을 아예 안 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래요 여기 교수님이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미리 모든 자료를 진짜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네 살고 계세요 네 이 사진 네 오우 바로 이곳입니다 아 여기요? 여기 지금 누가 계세요? 아 지금 살고 계세요 네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고요 네 살고 계실 때는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그 항공관 선생님의 고택 네 바로 한인의 고택 공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밖에서만 볼 수밖에 없네요 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역사의 한 컷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민가이기 때문에 네 관광지화가 돼서 시끄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영웅군들의 네 그런 넓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남겨보고 싶어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뭘 맨날 준비해 가지고 오냐면요 원래 책 읽기? 네 그게 아니라 한번 요렇게 아 안공군 선생 고택 아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한 이런 간판 하나라도 안내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달고 싶어가지고 네 올 때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한 번도 못됐어요 아니요 한 번에 끝내는 됐어요 어 그냥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네네네 그랬더니 아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자기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안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뭐라고 여쭤보죠? 기다려볼까요 그러면? 온 김에? 아 알고는 있대요 집이 네 아직 그치고 가면은 네 무릎고기 자신 있어요 진짜 좀 뿌듯할 것 같긴 해요 이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럼요 그치고 가게 된다면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는 이게 이 사진과 나의 지금 마음이 좀 동기가 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굉장히 지금 외국심이 생겨 청룡이다 그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정말 큰일을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요 아 그거 맞아요 아 찐 놈아 찐 놈아 찐 놈아 찐 놈아 이렇게 하고 붙인다 내가 아무리 봐서 중국집 사장같아 찐 놈아 찐 놈아 그래서 제가 상에 갈 때마다 이 주인 분들을 네 오시기 위해서 네 기다렸는데 답변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한 7번 갔을 때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아 만나는 쉽지 않군요 예 그렇죠 이제 앞에 저 분이야 저 분이야? 주인 오는 거 아니에요? 저 분이야 저 분이야 저 분이야 저 분이야 아니야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기도 기다렸다가 뜸 들이다가 아니야 구경 오신 분이구나 쟌 잘 괜찮다 자꾸 됐다 analyses aste 없 네 pa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